오빠 지금 1층이 1층 플랫폼이었는데 1층이. 1층 1층? 플랫폼 플랫폼 거기 거기. 4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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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. 2층. 2층. 3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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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. 아 아 아 1층 1층 플랫폼 플랫폼 아 아 아 형 왜 이렇게 늦으세요 형 아 아 저 지하철 타고 왔어요 늦을까봐요 야 내가 늘 내가 늘 약속 시간 먼저 지키는 거면 아마추어들 야 야 왜 이렇게 늦어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네 화장실 야 화장실에 가서 30분에 갔다 와 아니 또 속이 너무 부글거려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이로 에이씨 2층에 앉고 있었어요 니가 거의 동시에 왔네 너 오자마자 너 좀 먼저 화장실에 왔어 야 너 2번에 잡혔는데 종국이 형이잖아 와 나 정말 니가 지금 3단계로 깬 것 같아 내가 3번이었거든 야 얘네들 나 너네 무슨 저기 저 아프리카 초원에 사냥 야 중기야 너 잡혔어? 야 너 잡혔어? 야 얘 잡힌거야? 야 중기야 너 잡히면 안 돼 야 누가 내 잡혔니? 누가 누가 그랬어 또 김정국이야 야 나 진짜 미쳤어 연 bosses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Tilwyn 영웅이 한 번 해보는 거야 영웅이 머리 없을 것 같아 친구도 하루에 대판